친구가 젊어. 왜? 옷 입으면서 또 땀 나고. 또 땀 나? 야, 옷 갈아입으면서 또 땀 흘리면 뭔 성향이 있어? 어? 실신하겠다. 옷 갈아입고 왔는데 실신하겠다. 아저씨. 어? 아저씨. 어? 갔다, 갔다. 지원이 왔나 봐. 지원이 왔나 봐. 아이고. 야.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야, 어서 보니까 또 틀리다. 먹을 거야? 줘, 줘, 줘. 톳김밥. 아, 톳김밥. 이야. 진짜 집이네? 그럼, 집이지. 일단 앉아. 우와. 어머, 너무 좋다, 여기. 그래? 희원아, 네가 지원이 집 소개 좀 해 줘. 여기 안에서도 다 보이는데요? 그래?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 다 보여. 여기 양쪽에서 자는 데고. 어? 여기도 방이에요? 어. 방이 세 개네? 너무 귀엽다. 그런데 불편해. 그래서 웬만하면 저 2층에서는. 너무 좋다. 일단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커피 드실래요? 저 커피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친구 처음 보지? 네. 잘생겼다. 잠깐만, 이거 형 근데 라면 끓여? 그래. 아니, 이것만 먹기에 뻑뻑해서 라면? 아니, 뻑뻑한 거를 제가. 뭐 또 있어? 또 뭐 가져왔다. 그. 뭐야? 물에서 먹는 오이지. 얼음 동동해서. 그래, 이게 형, 그래. 라면 말고 이거. 그래, 그래, 그래.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많이 가졌어? 얘는 매실 장아찌. 아, 장아찌. 이게 저희 이모가 시골에서 기른 것 같아요. 이걸로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래? 아, 이거 직접 하셨구나. 조금 쌓았어요. 와. 이거는 물 해가지고 얼음 동동해서. 오, 지금도 시원한데? 엄청? 그래도 얼음 좀 넣으면. 아, 그래? 응, 접시에다가. 잠시만요. 이거를 그러면은. 그래, 같이 먹자. 어, 이게 뭐예요? 이거 혹시 얼음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일단 이거 신으면 되죠? 어, 네. 한번 신으면 됩니다. 그릇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네 개? 아, 그냥 고개 하나에다 해야겠다? 큰 걸 드릴까요? 아, 이렇게 큰 가벼워. 아, 이렇게 큰 가벼워. 조금만 웃겨도 웃으니까 대충 아무 말이나 해요. 그냥 빵빵 터트릴 수 있는 날이다. 제가요. 물이랑 다니면서 많이 엇그레지. 입 찢어지겠어. 하고 왔네, 니거니가. 여기 너무 시원해요, 여기 명당이에요. 어, 명당이지. 국자 있어요? 국자 있죠. 이런 게 낫겠죠? 네. 야, 이거 얼음 쓰려고 꺼내는 거지? 야, 지원이 오니까 뭐 가서 다 달라붙어서 도와주네. 이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빠, 여기다가 몇 개 동동. 오빠, 넣어. 이 정도 하면 되지. 이거 뭐야. 너무 많아. 아니야? 다 녹아. 아, 완전 죄송해? 아니,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아, 진짜? 이 정도만 하면. 아, 그런데 약간 비주얼이 되게 색다르다. 이거 진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거 물 볼까? 네. 이렇게? 스톱, 스톱. 이거 같아요. 매실장아치도 하실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조금만 꺼낼까 봐요. 그냥 꺼낼까 봐요. 여기다가 넣을까요? 살림이 엄청 잘하네. 이거는 오이이고 저건 매실이군요. 네. 얘는 냉장고에 넣을까요? 이거? 굉장히 존댓말인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왜? 얘 하나만 뺄까 봐요. 이렇게 조금만 꺼낼까 봐요. 얘는 냉장고에 넣을까요? 이거? 이거 좀 여기다 넣을까요? 굉장히 존댓말인데. 이거 일단 가져가보자. 됐어. 아이고, 합의하고 하니까 뭘 해도 맛있어 보인다. 이야... 이리 와, 딩고야. 먹자. 네. 배고프다. 비빔밥은? 아, 그거. 먹을 한 장. 거제도에서 유명한... 거제도에서 유명한... 아... 이거 완전히 옛날 맛이다. 네. 완전히... 시골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 아... 기가 막히네. 어우... 좋지, 완전 옛날... 이야, 이거 새콤달콤한 게 이게. 음...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그냥 밥에 물 말아가지고 그냥. 그래, 그래. 여기다 물 말아 먹을게. 여기다 맛을 마셔가지고. 토끼밥은 뭐야? 여기 거제도에 톳김밥이 되게 유명하다고. 거제도에서 유명하니까. 톳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맛있어. 김밥도 맛있어. 야 이 국물이 해장에도 좋겠다, 해장. 그러니까 이게. 저 엄마가 이게 술 먹고 그다음 날. 딱 마시면 그래. 맛있지? 시원하게 해서. 그래 딱 그 맛이야. 해장이 딱 좋은. 이게 직접 키운 그거래요, 매실. 맛있네요. 나한테 딱 맞아.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자극적이지 않아. 많이 먹어도 안 물리는.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매실도 그렇고. 되게 시큼한데도 씹으면 달아. 2년 된. 2년. 2년 된 거야, 저게? 네. 3년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나는 멈축했다는 게요. 나는 미친 거에 든다. 나는 이teri 그리자의 든다. 나는 지금 멈축했을 때 다시 나를 좋아해. ö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